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UC1을 중심으로 SSL360 링크와 UF1, UF8의 플러그인 믹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UC1은 SSL360을 지원하는 버스 컴프레서 플러그인과 채널 스트릿 플러그인 전용 하드웨어 컨트롤러입니다. 버스 컴프레서 플러그인으로는 SSL 네이티브 버스 컴프레서 2가 있고요. G-Conf라고 부르는 것을 모델링한 플러그입니다. UC1을 구매하고 등록하시면 연구 라이센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DAW의 버스 컴프레서 플러그인을 불러오면 SSL360 플러그인 믹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SSL360은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8개까지 연동이 됩니다. UC1에서는 가운데 버스 컴프레서 섹션을 조작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널 스트릿 플러그인은 믹싱 콘솔의 세로 한 줄. 이렇게 EQ와 컴프레서, 게이트 구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SSL 네이티브 채널 스트릿 2, 이건 SSL9000K 믹싱 콘솔의 채널 스트릿 플러그인이고요. UC1을 구매하고 등록하시면 연구 라이센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SSL4KB는 같은 이름을 가진 믹싱 콘솔의 채널 스트릿 플러그인입니다. 이것도 UC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K2도 42002 콘솔의 채널 스트릿 플러그인이고요. 이건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여기까지의 전용 플러그인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SSL360 링크라는 무료 플러그인이 새로 나왔습니다. 360 링크는 VST3 호스트 역할을 해서 그 안에 다른 플러그인을 불러와 조작할 수 있습니다. SSL 플러그인뿐 아니라 타사 플러그인, EQ, 컴프레서, 리버브, 어느 종류든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DAW에서 SSL360 링크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클릭 투 로드를 누르면 즐겨찾기된 플러그인을 바로 부를 수 있고 오픈 플러그인 라이브러리로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 표시로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SSL360 링크를 불러왔을 때 기본으로 불러올 플러그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플러그인 목록이 비어있을 텐데요. 플러그인을 스캔을 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구터르츠 톤 컨트롤을 불러오겠습니다. 플러그인 창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열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면 맵핑을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노브나 버튼을 클릭하면 곧바로 맵핑이 됩니다. 플러그인 창을 조작해서도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고요. UC1을 컨트롤해서도 맵핑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창을 컨트롤하면서 UC1을 조작하면 빠르고 직관적으로 맵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맵핑한 경우에는 이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맵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러그인도 간단하게 맵핑해 볼 수 있습니다. UAD, LA2A를 불러보겠습니다. 간단하게 Gain, Peak Reduction을 맵핑했습니다. SSL 채널 스트릿 플러그인과 DAW의 연동 지원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채널 스트릿 플러그인을 모든 트랙에 건다면 UC1을 마치 DAW 컨트롤러처럼 만들어줍니다. UC1의 버스 컴프레서 인코더를 클릭하면 버튼으로 재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DAW에서 트랙을 선택하면 UC1에서도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트랙을 UC1에서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조작하면 됩니다. 만약 연동이 안 되는 DAW을 사용하는 경우 플러그인 창을 열면 UC1에서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UC1에서 선택한 트랙이 DAW에서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트랙 탐색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DAW와 솔로, 뮤트, 패닝, 페이더가 연동됩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내부에 숨겨지지 않고 DAW에서 식별하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DAW와의 연동을 적극 활용하려면 모든 트랙에 SSL 플러그인을 거는 게 좋은데요. 비어있는 SSL 360 링크는 리소스를 적게 차지합니다. 이번에는 UF1의 플러그인 믹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SSL 360에서 UF1의 DAW 레이어를 플러그인 믹서로 설정합니다. UF1에서도 플러그인 믹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소프트키와 V-Path으로 플러그인을 조작할 수 있고 페이지를 넘기면 다른 파라미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UF1은 EQ 커버를 보여주고 V-Path을 클릭하면 값이 초기화됩니다. 총 8페이지로 필터, 각 EQ 밴드, 컴프레서,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켜져 있고 플러그인을 조작하면 UF1의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조작하기 편합니다. 그렇지만 UC1과 UF1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끄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확장 기능들이 있는데요. UC1은 백버튼을 누르고 인코더로 파라미터를 선택한 뒤 클릭하고 값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F1은 첫 페이지에서 몇 가지 확장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넓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마이크 프리앰프 세츄레이션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마이크 프리앰프 드라이브를 조절할 수 있고 VCA 페이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클린하게 출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아웃풋 트림이 있습니다. 컴프레션이 적용되는 믹스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패러럴 컴프레션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UF-8 플러그인 믹서 모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UF-8 플러그인 믹서 모드를 보겠습니다. UC1이 채널 스트립 세로 한 줄을 본다면 UF-8은 가로 한 줄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V-Path으로 채널별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플립 버튼을 누르면 페이더로 조절됩니다. 소프트키 페이지로 다른 파라미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입력 트림 조절하거나 마이크 드라이브를 조절할 때 조금 편리합니다. 그리고 DAW와의 연동으로 샌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퀵 버튼 2번을 누르면 버스 컴프레서를 조작할 수 있고 1번을 누르면 채널 스트립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페이더로도 메이크업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V-Path 페이지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퀵 버튼 3번은 레벨 미터의 인풋, 아웃풋 여부입니다. 이렇게 SSL의 플러그인을 UC1, UF1, UF8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약간의 레이아웃, 기능 차이로 서로 보완해줍니다. 퀵 버튼 3번을 누르십시오. 퀵 버튼 3번을 누르십시오. 그 6번을 누르십시오. 그래서 어이구 하얀 미터의 아주 your